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은 돈을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돈을 안 주려고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국정운영에 키를 지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들에게 지금 돈을 뿌리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지금 돈을 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돈을 뿌리지 말고 재정을 좀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에서 돈을 뿌리려고 하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데다가 많은 국민들이 공돈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무작위로 뿌리느니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 쪽에다가 지금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얼마나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도 지금 돈을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위해서 꼼수 쓰게 들어갔는데 현재 민주당은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침을 거의 확정을 했고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돈을 뿌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자세히 보면 오늘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이라든가 개인 방역지원을 위해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내년 1월 달에 회계 년도가 시작이 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개인 방역의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이라든가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게 그거인데 민주당에서 무조건 국민들 손에 돈을 지워주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역지원금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 들고 나온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 8일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질문을 해본 결과 지급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답변자의 절반에 달하는 47.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추가로 주되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자라는 의견이 29.6%였고 전체 답변자의 77.3%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전국민 대상으로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계층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들 역시도 62.8%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내년 선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대선 공약으로 띄운 만큼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두면서도 그리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꼼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돈 문제로서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1인당 30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실행을 하려면 지난달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급액만 단순 추산을 해보아도 15조 5천억원에서 25조 8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와 같은 금액은 가구당 40에서 100만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그리고 소득상이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 줬었던 5차 재난지원금 10조 4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가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역시나 재원 조달인데 2조 4천억원 규모를 세제인여금으로 채운다라고 한들 나랏빚을 13조에서 22조원 이상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추가세수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라든가 지역화폐 예상 증액 등 이재명이 요구를 반영하려면 예산안을 전부 다 지금 뜯어 고쳐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손실보상 10만원 제한도 검토해가지고 두껍게 보완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3분기를 정산해보면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가지고 604조 4천억원에 달했던 슈퍼 예산은 650조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내년 예산의 총 지칠 증가액은 당초의 8.3%에서 16.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국가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돈을 쓸 생각만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본 예산은 400조 5천억원 규모였지만 불과 4년 만에 무려 51%가 늘어나가지고 604조 4천억원의 규모로 증가가 되었고 내년 예산이 65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무려 62.5%이며 역대 어느 정권도 돈을 이런 식으로 쓴 적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660조원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11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4년 만에 무려 나랏빚이 66.6%나 증가한 것이며 국가채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민주당하고 이재명은 무조건 지금 돈을 뿌리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홍남기 부총리 측에서는 이 정도의 돈을 뿌릴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서 반대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홍남기의 행보를 보았을 때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여권 진영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그냥 순응을 하고 여권 진영에서 하자는 그대로 해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태까지 홍남기 부총리의 이런 태도로 보았을 때 여태까지 뭐 방역지원금인지 나발인지 하는 이거 역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서 여당 마음대로 돈을 뿌릴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고 청와대 역시도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라는 입장만 냈는데 청와대의 이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회에서 결론을 내면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재난지원금인지 방역지원금인지를 추진하면 그대로 그냥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로 퇴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선거철이 되면 돈을 뿌려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매표 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과거에는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지금 축하만 돈을 뿌리는데 완전히 지금 맛이 들은 상황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가 정당을 앞세워가지고 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사실상 고무신 선거하고 다를 게 없는 행위인데요. 그리고 정치권이라든가 학계에서는 당선 뒤에 예산협의를 통해가지고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현 정부에 돈을 풀라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고 코로나 시국에 한국 경제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수준의 재정 수준 때문인데 지금은 기존에 나간 지출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이런 식으로 무작정 돈을 풀 때가 아니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민주당 측에서 돈을 뿌리겠다고 하면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뿌리는 돈은 받더라도 본인들이 가진 소중한 한 표는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컬 기자가 보도다. Opt!" checks자가 보도다. 음 침